오늘 임프로님을 처음 뵙잖아요. 임프로님하고 옆에 뵙겨서 임프로님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임프로님들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녔어요. 그런 느낌이죠.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로 저희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를 좀 감동받았어요. 감동받았어요. 한 볼 하나씩 다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셔서 계속 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괜찮다 해봐라 이렇게 하고 계속 잡아주시는 거 보면서 저희를 좀 감동받았어요. 오늘 허리 맛있었어요. 오늘 제가 보기에 제일 열정적으로 하셨어요. 허리 오늘 진짜 많이 썼어. 나도 허리가 아파. 야 채도 왜 들고 왔어? 아 나는 헤를 연습하려고? 내가 검사 맡아야 되잖아요. 연습해야 돼. 그래도 그래도 왜냐면 내가 인터뷰 때 이거 90% 정도 올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연습을 빨리 연습을 연습을 해야 돼요. 연습은요 어 진짜 제로의 힘으로 아 아 다 찍히나? 무조건 아 나 사진을 못 찍었어 김제라 부모님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찍겠지 아니 오늘 커플이 아웃했잖아 커플 아웃지 그러니까 아 커플 못 찍었다 아 아 아 그러네 나 내가 사랑하는 게 잘 못 찍었는 거 그건 인정 예 내 언니 이거 낫잖아 내가 이거 낫단 말이야 내 인정한 그런데 무슨 옷이냐 빨리 물어봐 대답해 주이소 어 아 아 아